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볼 것은 어빌리티 돌리기 인데요 어.. 아예 10%를 원하기 때문에 돌릴 예정입니다 유니어 총암 레벨 8,180이요 바꿔보겠습니다 어어 4에서 5로 증가됐는데 흐흐흐흐흐흐 아 이건 아니겠지 두번째로 넘어가는게 있군요 겁진 필요 뭐 나오면 그만해야겠는데? 어 나왔는데 어 나이스 끝났다 와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 니 자리에 이 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